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위켄드 에디션에서 위클리 리뷰에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아주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변이 바이러스부터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비축류 이것이 과연 그게 솔린 값을 내리는데 효력이 있을까 그 밖에 뭐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것들 뭐 백인우월주의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또 이번 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그 그리스의 알파벳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릴 부분이 있고요. 그 영어와 관련해서 영어는 아니지만 그리스 알파벳이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오미크론이라고 이름 붙인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너무나 48시간 만에 세계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뒤집혔습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는 이미 영국에서도 이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뿐만이 아니라 뭐 홍콩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도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되고 지금 퍼지고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모두 8개국으로부터 올 수도 없고 또 그쪽 국가는 당연히 가지도 못하게 막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홍콩, 호주, 브라질, 캐나다, 또 유럽연합, 일본, 이란, 태국, 미국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개의 국가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물론 국민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각자 국가마다 조치를 취하고 격리를 하고 다시 그 원래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델타 바이러스보다 현재 과학자들이 감지하기에는 백신 효력이 더 떨어진다 하는 것.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몇 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쭉 겪으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하다가는 늦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에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일본, 호주 여러 나라들이 전부 발견되고 48시간 안에 그쪽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막는다 하는 조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홍콩, 영국, 이스라엘만 환자가 생긴 게 아니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도 네덜란드에도 역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에 한 6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할 상태는 아니다 라고 했죠. 물론 이번 주 초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얼마 100개, 300개 케이스가 나오다가 26일을 들어서 이번 주 초부터 그렇게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00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중요한 게 요한에스버그가 사우스 아프리카의 스톤인데 그 요한에스버그가 있는 주, 하우탱이라는 주, 요한에스버그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퍼졌다는 거죠.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제 백인 인구가 90% 훨씬 넘는 곳이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파티를 하던 중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번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패닉 상태까지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 예를 들어서 알파 같은 경우, 알파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퍼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델타라든가 감마라든가 베타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많이 퍼졌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는 퍼지지 않은 게 있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퍼졌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퍼지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베타바이러스거든요. 베타가 아프리카에서는 널리 퍼졌지만 미국에서도 델타는 확산됐어도 베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외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만, 로컬에서만 퍼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황상태, 패닉상태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구의 6%만 완전히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또 했어도 이 오미크론에는 델타에 비해서도 백신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서 지금 잘못된 단추를 끼웠던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정치화돼서 지금도 마스크 안 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실제의 그 상태보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로서는요.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도 사우스 아프리카, 또 무슨 그 보츠와나, 짐바부에, 또 남인비아, 그 밖에 무슨 뭐 스와칠랜드, 스와칠랜드가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나요? 에스와티니, 전의 그 스와칠랜드입니다. 모잠비크, 말라위, 이런 나라에서 레소토라는 이런 8개국에서 오는 사람을 받지 않고 가지도 당연히 못하게 하고 합니다. 미국 시민은 그쪽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는 것 받아들이고요. 영주권자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은 이제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니 며칠 전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했고 뭐 여러가지 타임스퀘어에서의 물건 파는 것, 공연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딱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 밖에 지금 보니까 잠비아하고 앙골라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고 영국은 다시 추가했거든요. 이로써 그동안 바이러스 시대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주식시장이 어제 무너져서 다오지스는 올해 하루 무너진 것으로는 최대 90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학교 문을 다시 닫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쩌겠어? 할 수 없지라고 그냥 닫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가 하면 아마 이번에는 학교 문 다시 닫고 하면 거리로 나가서 정말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위스컨신주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위스컨신이 물론 백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인종차별을 무척 싫어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스컨신주 같은 경우는 백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마스크 쓰자 하면 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텍사스라든가 또 플로리다주라든가 오클라우마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노 마스크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 유튜버 가운데서도 플로리다 가서 마스크 본인이 안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왜 써야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쪽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위에 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도 상당히 달라지고요. 스스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주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그 위세에 눌려서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부터 특히 이번엔 더합니다. 오미크론도 케이스가 이게 몇 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망률이 얼만큼인데 그나마 백신이 효력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얼만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안전하게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 보고하지. 나중에 이제 11월 8일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 이런 것을 오픈을 했는데 또 닫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감기라고 하고 감기보다 약하다고 하고 18살 이상 젊은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고 하는 모든 것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과 똑같은 형태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쉽게 퍼진다는 것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대학교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또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주 취약했고 걸려있었고 해서 면역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번졌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에 다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경제, 가족의 분위기,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두 얼굴이라서요. 뭐 임금도 괜찮다고 하고 하는데 물가가 자꾸만 오르니까 결국은 지금 경제에서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게솔린 값입니다.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과 게솔린 값이 두 개의 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보려거나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률 방출안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게솔린 값이 올라갈 때 항상 대통령들은 전략적 비축률을 좀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압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유혹도 느낍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상당 부분이 게솔린 값, 원유 값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때 원유가 다 들어가잖아요. 수송까지, 제조부터, 기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두고 보셔야지 되는데 우선 전략적 비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비축류가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게솔린 값을 장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5천만 배럴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3,200만 배럴은 다시 나중에 서서히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1,800만 배럴만 판다는 건데 이거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뒀었던 그런 거거든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팔 수 있다, 급할 때 바깥에 전략적 비축류를 하고 승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미국의 전체적으로 전략적 비축류가 6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 6억 배럴이 루이지아나하고 텍사스 지하에 묻혀 있는데 6억 배럴 가운데 이제 5천만 배럴을 꺼내서 3,200만 배럴은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다시 채우고 1,800만 배럴을 풀어서 개솔린 값을 잡는다? 단기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천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오일 양의 반 정도입니다. 하루 쓰는 오일 양의 반 정도. 미국에서 물론 오일을 굉장히 많이 쓸 테고요. 그러면 이게 또 전략적 비축률을 당장 뭐 얼마큼을 방출하고 한다 하더라도 개솔린이 되려면 정유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시간이 필요하죠. 왜 이렇게 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펙에게도 또 미국 사람에게도 미국 대통령 조셉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이렇게 개솔린 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뭔가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펙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12월 달에도 미팅이 있는데 생산 더 많이 해서 가격을 내릴 것 이것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와 함께 이 전략적 비축률을 또 인도도 포함되죠. 당연히 일본도 포함되고 영국까지 함께 우리 전략적 비축률을 좀 방출하자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방출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률가 얼마큼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별로 대세에 지장 없는 다만 이렇게 뭉칠 때는 우리가 오펙에 대항해서 뭉칠 수 있다. 오펙에 가격 독점하는 것에 대항해서 뭉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국내용으로는 국민들에게 뭔가 일을 한다는 것 소비자와 오펙의 석유 수출국 기구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 비축률 방출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략적 비축률 이번에 이제 1800만 배럭 파는 것이요 시중에 푸는 것 세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걸프전쟁 때 그때 오일값이 팍 올라가니까 했고 91년도죠. 그리고 이제 루이지아나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그때도 대단했죠. 2005년도 또 한 번은 가장 최근이 2011년인데 그때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국 수출국이잖아요. 리비아가 생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 생산이 줄어들어서 막 개솔린 값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리비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랍의 봄이잖아요. 스프링 아랍의 스프링 민주화 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났었을 때 정말 어선에서 이 오일을 생산해내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빼고는 걸프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비아의 봄, 시위 그때를 빼고는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한 것은 네 번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오펙에게도 메시지를 미친다고 보는 거죠. 당분간 정유가 이제 개솔린이 돼서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뭐 시중에 나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뭐 이렇지 않고는 이 전략적 비축률 푼다고 해서 그 개솔린 값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 그때는 지금이 이제 5,800만 베럴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월은 한참 전인데 2011년 전이니까 자동차도 적고 뭐 개솔린 소비도 적었겠죠. 그때 전략적 비축률 방출한 것이 지금보다 200만 베럴이 많은 6천만 베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 주일 동안은 개솔린 값 조금 내려가고 원유값도 뭐 임시로 배럴당 한 8달러 정도는 낮췄거든요. 그렇지만 곧 다시 용수철처럼 돌아갔습니다. 지금 뭐 원유값 배럴당 70달러가 넘으니까는요. 2주일 뒤에 당시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개솔린 값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오펙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 비축률 방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제롬 파웨어 연준 현 의장을 그대로 이제 재신임하면서 재지명해서 의회의 인준을 남겨놓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또 다른 의원들은 제롬 파웨어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급박하게 대처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제롬 파웨어의 급하게 우선순위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을 경제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 워렌은 제롬 파웨어 전 현 의장이 공화당이거든요. 현 의장이 은행 규제 같은 것을 약하게 풀었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Dangerous man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현재 다시 이제 제 신임을 한 것은 인준을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80표가 넘는 찬성표를 받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인준을 무난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거의 이제 10개월 지났는데 10개월 동안의 통화정책 같은 것이 안정되는 것으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 현 상태를 통화정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이자율이 되었건 유지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지금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개발된 국가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월남국수를 먹으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그런 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폴 콜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을 하죠. 영국은 통화정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통화정책은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한 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돈,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공화당이 반대해서 못했지. 2000달러씩 하려던 것을 못하고. 1200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 풀고 뭐하고 하는 것이 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돈 주니까 일자리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이런 지적은 가능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통화정책, 국민들에게 돈 주고 하는 것 하지 않았어도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만큼 30년 넘어 만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지는 않은 그 부분은 봐야지 되지만 무조건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팩트와는 맞지 않고요. 호주도 지금 인플레이션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고 이 이자율은 지금 이자율이 오를까 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노동시장도 다 안정되고 물가 같은 것도 다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무슨 뭐 급격하게 이자율을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 뉴스는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오늘도 추수감사절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주 뭐 부가주도 그렇고 뭐 카노가 팝 같은 곳에 고급 백화점도 그렇고 때강도잖아요. 완전히 조직적인 강도들이 들어가서 아주 비싼 물건만 싹 가지고 나오고 지금까지는 인명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것도 우려하는 이 때강도가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니아폴리스에서도 30명이 베스트바이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 가지고 나왔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그 때강도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가 처벌법이 좀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흑가의 보스가 사람들을 주로 이제 갱단이겠죠. 모집을 해서 일당을 주고 들어가서 챙겨가지고 나와라 하는데 지금까지는 페퍼스프레이 칼이 등장했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항상 무력이라는 것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는 항상 좀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특히 돈과 연관되고 또 돈과 연관된 범죄를 저지르려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90명이 어디를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하잖아요. 범죄와 처벌. 조지아주에서 25살에 아마우드 아베리라는 청년이 동네에서 좌깅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이를테면 동네 사람들 자경단 비슷한 사람들이 제 이상해, 위험해 꼭 절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세 사람 백인이고 좌깅하던 청년은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호수 열어서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템포워러를 마시는 거죠. 위험해, 위험해 하면서 픽업트럭을 타고 샷건을 들고 피스톨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 이웃, 세 사람이 그를 쫓아갑니다. 좌깅하는 사람을 개석거라! 개석거라! 안 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의 부딪힘이 있고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 체포되지 않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계속 주장한 것은 자기 방어다. 우리 픽업트럭도 있고 샷건과 피스톨이 있었지만 좌깅하던 무기가 없는 저 25살의 흑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 살해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 11명 백인, 동네가 백인 동네예요. 한 명 흑인 유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선거 공판은 따로 열리겠죠. 이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리튼하우스 편결과는 달리 너무나 너무나 비디오가 분명했기 때문에 비디오가 분명했고 비디오에서 보여준 오고간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결에서 백인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좌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것 인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범맹 동기가 인종 차별이라는 것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하는 것은 내리지 않고 다만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유죄다 무죄다라는 편결에서 유죄 편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청년의 아버지는 린칭이다.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구타하고 린칭해도 아무 벌을 받지 않잖아요. 법원에서조차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랬어요. 에이샨도 그렇게 막 에이샨을 학대하더라도 법원에서 케이스를 심의조차 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죠. 딥 딥 사우스에서 딥 딥 사우스도 항상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해안가 부자 동네 아니면 저쪽 조지아주 북쪽 숲이 많고 하는 그런 곳이랄지 해서 아버지는 린칭이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린칭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유죄평결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하! 하고 환호성을 짓자 판사가 법정 밖으로 쫓겨냈습니다. 이 숨진 청년의 아버지를 그리고 방어팀은 계속 그 숨진 청년은 숨진한 피해자가 아니다. 무슨 절도를 하려고 했다. 그 세 사람을 때리려고 했다. 펀치하려고 했다. 등등 그리고 또 게다 대고 조지아법이 뭐 자경단 비슷한 이런 법들이 이 사람들의 세 사람 백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대폰 비디오 촬영 이런 것이 없었으면 유죄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청년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픽업트럭과 샷건과 피스톨과 세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좌깅하는 한 사람의 흑인이 이 세 사람과 많은 첨단 무기에 비해서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스탑하라고 하는데 스탑하지 않고 갔다고 그래서 총과자 죽었습니다. 유죄 편결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선거 공판이 있을 테고 또 하나의 편결이 있었죠. 버지니아주의 샤로츠빌에서 백인이 우월하다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에서 숨진 사망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들은 져야지 된다 하는 것들 배상문제 2,600만 달러 그런데 그 사람들 2,600만 달러 내라 하는 판결을 받았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과 색깔이 조금 비슷한 결이 조금 비슷한 그런 많은 분들이 워낙에 기금모금을 많이 해서 그 기금모금 같은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무죄 편결을 받은 리튼하우스라는 작용단원 17살 때 반자동 총을 들고 AR-15을 들고 두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시위대 그리고도 그 시위대도 평소에 정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죽어도 이 세상에 죽어도 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죄 편결을 받은 그 청년에게도 정말 돈 기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박스에 출연하고 그러니까는 아니지만 그 청년 그 청년에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도 기금이 많이 모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리고 전해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오늘 내일까지 이제 뱅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연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비건 그 어느 때보다도 채식주의 추수감사절 이랍니다 해서 미국 사람들이 식물로 고기처럼 만든 그런 그 대체 고기도 굉장히 이번에 많이 먹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손님을 치를 때 스페셜 다이어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한다 그분이 고기를 안 드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머슈룸으로 뭔가를 만든다던가 머슈룸으로 그레이비 소스를 만든다던가 고기 베이스 전혀 아니에요 뭐 그런 형태로 뭐 코코넛 고구마 코코넛 고구마는 어떤 맛일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니아폴리스에서 뭐 어떤 그 정육점에서는 완전히 대체 고기를 팔고 터키 없는 패키지 같은 것 추수감사절인데 터키가 칠면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뉴욕타임스인가 를 봤는데 쿡북이요 그 조앤리 라는 분의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조앤리 몰리나로 의 쿡북인데 코리안 비건 쿡북이라고 해서 이거 짜장면 아닌가요 고기 안 들어간 야채 짜장면은 저도 해먹는데 맛있습니다 오이 많이 넣고 이런 것 원래는 가족에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 그거 쿡북 내에서 쿡북을 냈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도 비건 이 코리안 비건 해서 이렇게 그 베지테리안들을 위한 이런 것들 굉장히 추수감사절에도 유행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본 영어는 영어입니까 그리스 알파벳입니까 우선 하나 영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정치 뉴스가 많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 정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공화당 한 명 민주당 네 명 해서 다섯 명의 초당적인 연방 하원 대표단이 중국에 가서 이제 아니 대만에 가서 대만 총통을 만났잖아요 계속 중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만약에 최근에 중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는데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공화당 민주당 원 차이나 팔러스는 유지하면서 중국은 하나야 하면서도 대만의 주권을 왜 지질하겠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인데 대만은 민주주의잖아요 대만이 45년도 중국이 2차 대전에서 폐망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민 상태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4년 뒤인 49년도에 대만은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만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몇 번째 민주적으로 프레시던트를 총통을 선출을 하잖아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에 대항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언 크레이트 커밋먼트 이것보다 이것보다도 이게 더 낫겠네요 락 솔리드 락이 바위잖아요 그리고 단단하게 락 솔리드 서포트 아주 그냥 바위처럼 단단하게 대만을 지지한다 이 섬나라 대만을 지지한다 할 때 이 락 솔리드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 굳건한 마음 락 솔리드 움직이지 않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 락 솔리드라는 단어를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왜 오미크론이라고 했는가 오미크론이라고 한 것이 물론 우리가 무슨 그리스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뉴스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잖아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알파는 영국이고 베타는 사우스 아프리카 감마 브라질 델타가 인도였습니다 그 밖에요 미국에서도 뭐 엡실론 또 브라질에서 G타도 있었죠 또 이제 뭐 이타라는 게 있었고 또 뭐 테타라는 것도 필리핀에서 있었고 아이오타라는 게 뉴욕에 미국에서 있었고 카파가 또 인디아에서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냥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타일랜드에서 람다 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뮤 바이러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그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 뒤가 뭐냐면은 누여야지 되거든요 새로운 바이러스 이름이 근데 누우라고도 안하고 누우 다음이 시입니다 x i c에요 알파벳 그 순서가 그런데 이 누우와 c를 뛰어넘어서 오미크론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우라고 붙이면 그 다음에 c라고 해야지 되잖아요 세계보건기구나 뭐 유엔이나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중국 바이러스다 차이나 바이러스다 우한 바이러스다 중공 바이러스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문제가 아주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파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일어났으면 영국 바이러스라고 불러야죠 중공 바이러스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것처럼 한국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베타는 그럼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야지 됐고 감마는 브라질 바이러스 델타는 인도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야지 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 여러가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누 라고 이번 바이러스를 붙여 놓고 나면 다음번에 시 라고 하면은 심핑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람들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 도 뛰어넘고 시 도 뛰어넘고 오미크론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파이로 파이로 뭐 뭐 사이마 타우 옵시원 뭐 바이 키아이 사이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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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오메가잖아요 이 알파벳이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알파에서 시작돼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다음에도 원 투 3 4 5 9개가 더 지나가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메이비 그때 이제 그 뉴로 가서 뉴로 가서 무가 누가 아니라 뉴네요 뉴로 가서 그 시 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로는 오미크론으로 두 개를 건너뛰고 시진핑 중국 이것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으로 간 겁니다 더 이상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저는 오늘 그 위컨드 에디션 여기서 끝내고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께 유용한 아니면 재미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컨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